안녕하세요 저는 구본근 케어팜 대표 구본근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 보이는 이게 이제 커피 볶는 기계 왼쪽에 이게 이제 커피 볶는 기계구요 가죽용인데 요거는 이제 그라인더에요 이제 요거는 커피 그라인더고 요거는 이제 커피를 이제 내려 먹을 때 사용하는데 핸드드립 기계구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열매가 제가 굉장히 요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독고마리 열매 입니다 이게 이 독고마리 열매를 이제 한의학에서는 창의자 라고 합니다 창의자 아들 자 자 를 붙여서 보통 열매의 끝자를 자 자로 붙이는 건 대부분 열매를 말하는 거거든요 요건 창의자 요건 제가 지난번에 이제 늙가을에 최종을 해서 이제 가공을 해 놓은 거에요 이걸 이제 법제를 해 놓은 거죠 이거는 어 이걸 이제 전기에 쪄서 어 이제 건조하고 다시 이제 어 팬에다가 이제 덮어서 어 가시를 제거하는거 어느정도 제거 했어요 근데 완전히 이제 제거하지는 못했구요 그 다음에 요기 어 이게 이제 어 독고마리를 이제 좀 세척 해서 어 제가 이제 이 커피 볶는 기계에다가 넣어 가지고 커피처럼 한번 이제 볶아 보려고 지금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한번 내 봤거든요 어 이게 이제 사실은 독고마리를 이제 어떻게 법제 할 것이냐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계속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아 이거 커피처럼 이렇게 볶고 그걸 갈아서 커피처럼 한번 내려 먹어 봐도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된거죠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첫 실험을 지금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어 이 장비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요건 이제 독고마리를 이제 어 물로 이제 세척을 해서 어 여기 이제 어 커피 볶는 기계에다가 이렇게 이제 커피처럼 넣어가지고 어 이제 볶으려고 이렇게 이제 완전히 세척을 다 해 놓은 겁니다 어 여기에는 이제 세 종류의 독고마리가 있는데요 음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 독고마리 하고 이제 왼쪽에 있는 요 독고마리 하고 잘 비교를 해보면 어 요게 이제 또 요 독고마리 왼쪽에 있는 독고마리가 오른쪽 독고마리보다 조금 더 슬림해요 슬림하고 어 그 다음에 가시가 좀 더 썬걸어요 이게 가시 숫자가 오른쪽 독고마리가 훨씬 많아요 이게 보면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이제 같이 가시가 지금 나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가시가 조금 썬걸게 나와 있어요 독고마리 종류를 이제 크게 세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이제 그냥 독고마리라고 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큰 독고마리라고 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가시 독고마리라고 하는게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독고마리는 두가지 종류에요 요게 어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일반 독고마리고 요게 이제 큰 독고마리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 100%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인터넷에 나와 있는 독고마리 같은 설명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음 그 차이를 나중에 한번 더 제가 자료를 보고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요기에 있는 독고마리는 가시 부분이 좀 제거가 됐잖아요 제가 요걸 이제 지난 가을에 법제를 해 가지고 가시를 좀 제거한다고 제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가시가 워낙 질겨 가지고 이 가시가 쉽게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 가시 부분을 제거하는게 되게 쉽지 않은 작업이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독고마리를 뭐 그냥 이거 햇볕에 말려 가지고 뭐 꺼려서 한 30분 이상 꺼려서 먹으면 독성이 이제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 가시 부분에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시를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걸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일반 독고마리 예 약간 보라색 빛이 나면서 약간 검은 빛이 더 나는데 요거는 제가 보관을 잘못해서 이제 색깔이 이렇게 검은색이 나는 것이고요 약간 이제 보라색 빛에 가까워요 사실 이걸 제가 이제 습기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걸 덜 말린 상태에서 이제 용기에 담아 놨더니만 약간 곰팡이 같은 그런 게 이제 펴서 이게 색깔이 완전히 새카맣게 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어 요 색깔이 요 색깔이에요 약간 이제 보라색 이 색깔이 이제 원래 색깔인데 이건 약간 이제 떠서 색깔이 약간 금게 변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채종을 해 놓은 이 독고마리 인데요 어 이걸 제가 이제 여기 보고 어 이게 덜 해 가니까 독고마리 이게 이제 제가 어릴 때 보던 독고마리가 있어서 이걸 이제 모종을 캐서 이제 제 밭에 옮겨 심었어요 메리골드 밭에 옮겨 심었는데 이게 꽤 이제 많이 이제 수확을 했죠 요거는 이제 대부분 제가 이제 이 내년에 이제 파종을 하려고 이제 씨앗을 지금 지금 받아 놓은 거거든요 물론 뭐 좀 이걸 이제 법제를 해서 차로 이제 좀 끓여 먹어 보기도 하고 이 정도 뭐 다 심으면 너무 많아 가지고 뭐 제가 한 한 지금 한 천평 정도 심어 볼 생각인데요 어 이게 이제 독고마리는 뭐 그름 같은 것도 많이 안 해도 되고 또 이게 뭐 병충해도 없고 이래서 어 아주 이제 재배하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어 이게 이제 뭐 잡초보다 더 빨리 자라고 더 잎이 넓어서 어 잡초를 이기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는 뭐 일손이 좀 덜 가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어 내년에는 좀 독고마리를 좀 많이 심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이 독고마리를 이제 제가 좀 이게 이제 이파리 같은 거 뭐 줄기 같은 거 틀어 내고 했는데 이게 워낙 가시가 이제 갈고리 모양으로 돼 있어서 이파리가 이게 묻으면 잘 안 떨어져요 이게 손질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더라구요 그리고 또 이게 가시가 있어서 이게 면 손으로 만지면 아파요 이게 요걸 이제 여기 어 커피 볶는 기계에다가 넣어 가지고 지금 이제 법제를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한번 이제 어 봐 주십시오 이제 이 일단 이정도만 한번 먼저 해 보겠습니다 어 이제 전기를 넣어서 이제 한번 한번 볶아 보겠습니다 이 로스팅 기 이제 시간을 제가 어느 정도 세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한번 5분 정도로 한번 맞춰 가지고 지금 이제 폭풍 좀 더 보겠습니다 어 아 벌써 이게 막 이 우리 속파리 향이 막 나네요 어 지금 또 독핀 정도를 이제 봐가면서 시간을 다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 5분이 지나서 꺼졌는데 제대로 붓긴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5분정도 더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추가로 5분을 다 돌리지는 않았는데요, 이 정도 하면 이제 제대로 볶인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를... 가시가... 가시가 되게 아파요. 향은 되게 구수한 냄새가 나거든요. 이걸 이제 가시를 한번 제가 또 제거를 지금 해 볼게요. 이렇게 이제 이게 뽕나무를 제가 뿌리로 캐서 이걸 잘라놓은건데요. 이걸 이렇게 이제 문질러 보니까 가시가 잘 떨어지네요. 그래서 이 가시 제거하는 이런 작업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식으로 가시를 제거하면 되는데, 이렇게 완전하게 제거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이 가시를 어느정도 제거한거를...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걸릴지 잘 모르겠네요. 아... 이게 이제 가시에 걸려가지고 안 내려가네요. 이게... 가시가 걸려가지고 커피콩처럼 매끄러워야 이게 밑으로 내려가서 갈리는데, 가시가 있어서 안되네요. 안 내려가네요. 이게 저... 가죽용 그라인더기로는 이게 잘 안 갈리네요. 이게 가시가 있어서... 이게... 밑으로 내려가지를 않네요.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할 수 없이 뭐 절그룹 같은가... 아니면 대형 그라인더로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뭐 해가지고...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우... 향은 되게 구수하네요. 어... 커피하고 같이... 이제 이게... 도꼬마리를 블렌딩해서... 어...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은 해 볼 수 있겠네요. 어... 이제 그... 헤이즐넛 커피가... 그... 기암나무 열매를... 이제... 그... 섞어서 한... 그런 커피를... 헤이즐넛 커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 그... 도꼬마리 열매 볶은 거를 갈아서... 커피하고 블렌딩해서 먹으면... 커피가 되게 고소한 맛이 날 것 같아요. 지금 향은 되게... 지금 고소한 향이 나거든요. 음... 음... 이 빛깔도 좀... 뭐... 나쁘진 않네요. 오... 큰빗처럼 조금 진하게... 보이네요. 색깔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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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먹을만한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이제 그... 처음에 제가... 지난번에 이제... 법제를 해서... 그걸 이제... 갈지 않고... 이... 통째로... 통째로... 사실은 이제... 끓여 먹었을 때가... 더 고소한 것 같아요. 오늘 맛은... 약간... 썬 맛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음... 약간 썬 맛이 나네요. 음...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이걸 뭐... 이제... 그라인드... 기로... 뭐... 가정용 그라인드기로... 갈아서... 뭐... 하기에는 너무... 이제... 번거로워서... 좀... 권장할만한... 그런 방법은 못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한번... 결론을 내려 보자면... 어... 제가 처음 했던 방식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이걸 전기로... 쪄서... 그 다음... 이제... 건조한 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어... 펜 위에다가... 이제... 볶는 방식입니다. 그걸 볶아서... 어... 그걸 이제... 그대로... 주전자나... 뭐... 티포트 같은데... 넣어서... 꺼려 마시는게... 되게... 더... 구수한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방금 해보니까... 요거는 약간... 썬맛이 나고요. 이것도 이제... 최종 시기도... 이 열매가 이제... 완전히 덜... 익었을 때... 최종을... 해서... 이제... 이 차를 만들었을 때와... 이 열매가 이제... 완전히 익었을 때... 그... 그... 차를 만들었을 때... 맛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지난번에 제가 만든... 저... 만들었던... 그... 도구마리 차는... 좀... 덜 익었을 때... 완전히 이제... 엉글지 않았을 때... 쪄서... 이제... 말려서... 덮은... 차기 때문에... 그 차는 되게... 맛이... 고소했거든요. 근데 요건 약간... 선맛이 있어서... 앞으로 더... 실험을 해서... 비교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어... 이걸... 법제를 한 게 아니라서... 사실... 단순하게... 맛을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어... 이렇게... 이제... 너무... 커피... 이... 핸드드립 방식으로... 이... 도구마리 차를 해 먹기에는... 너무 번거롭다는 거... 음... 그래서... 이제... 요건 앞으로 좀 더... 어떻게 개선을 해 볼... 봐야 될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네요. 이걸... 이제... 대형... 이제... 그... 로스팅기... 같은 데 넣어서... 어... 좀 하고... 또... 대형... 그라인더로 갈아서... 뭐... 한번 해 보는... 그런... 나름대로... 한번 상상을 해 보는데... 어... 그것도 이제... 한번... 시도를 해서... 맛을 한번 봐야겠죠.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